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바람과 햇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날씨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걷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비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아니면 거의 매일 걷곤 해요. 동네도 걷고 산에도 가고 마트나 백화점에도 걸어다녀요. 저는 집 근처가 대학가여서 주변에 볼거리도 많거든요. 걸으면서 제 목표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걷기예요. 아직까지는 수많은 잡념과 상념에 사로잡혀 걷고 있지만 언젠가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저는 동네 책방에 왔어요. 책도 읽고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댓글도 읽었어요.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면서 반성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준비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인물설화를 준비해 봤어요. 인물설화는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되는 인물에 관한 전설인데요. 특정 인물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성격, 능력, 행적 등을 근거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사실과 상상이 포함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또한 인물설화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제가 준비한 인물설화는 방랑시인 김삿갓, 숙종대왕의 암행, 오찰방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방랑시인 김삿갓은 조선 후기의 시인 김병현에 얽힌 설화 중 한 편을 준비했어요. 안나책방의 구독자께서 듣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설화들을 읽어보고 각색해봤어요. 김삿갓의 설화는 38편 정도 체력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설화에서 나타나듯이 김삿갓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랑을 하는 거린으로 등장하지요. 또한 설화의 내용들은 그의 시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김삿갓은 언제나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간에는 그의 시들이 모두 김삿갓이 지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해악과 풍자의 내용 때문에 그의 것으로 생각하는 설화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숙종대왕의 암행인데요. 숙종대왕은 낮에는 나란일을 보고 밤이 되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려고 잠행을 했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 숙종대왕이 잠행을 하며 백성들을 살피던 중 일어난 이야기를 각색해봤어요. 세 번째, 오찰방 이야기는 조선시대 현종 때 제주대정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름은 영관이고 이 이야기는 아기장수 설화 일화에서 힘센 장사 이야기가 결합된 민담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방랑시인 김삿갓, 숙종대왕의 암행, 오찰방 이야기를 구현해 드릴게요. 편안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방랑시인 김삿갓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양반인 안동 김씨댁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와 인자하고 자상한 부모님 그리고 어린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지요. 아들 삼형제 중 둘째 아이는 이름이 병현이었고 아기 때부터 총명하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우리 집이 신동이 태어났구나. 이제 다섯 살 난 녀석이 어찌 저리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단 말이냐. 집안 어른들은 어린 병현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삼형제만이 살게 되었지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좀 작은 집으로 옮겨가자. 어머니는 한밤중에 짐을 싸서는 마을 사람들 몰래 야반도주를 하듯이 집을 나왔어요. 어린 병현은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묻지 않았어요. 고대 광실을 버려두고 하인 하나 없는 작은 집에서 살게 되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병현은 글공부에만 전념을 했지요. 열 살 전후에는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시짓는 재주가 특별했으며 시서와 사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병현아 좀 쉬면서 하거라.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글공부만 하느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안을 일으킬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녀석이 조금 더 자라 과거에 급제만 한다면 지금 하는 고생쯤이야.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어머니는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마다 병현을 바라보며 힘을 냈어요. 그런데 병현은 나이가 들어가도 글공부만 하고 과거 시험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병현이 출세하기만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지요. 얘야, 너도 나이가 스무 살이고 아내와 아이도 있는 집안에 가장이지 않느냐.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 며칠 후면 백일장이 열린다고 하는구나. 나는 네가 백일장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병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미소를 재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고마워. 네가 백일장에서 글만 쓰면 당연히 과거 시험에 가서는 급제를 할 것이야. 며칠 후 병현은 백일장에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자 아내와 어머니는 지극 정성을 들이며 병현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장원하기를 기도했지요. 병현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어요. 어머니는 기뻐하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래, 장하구나, 장해. 시제는 어렵지 않았느냐?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시제는 정가산의 충성스러운 죽음을 논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이를 정도였음을 통탄해보라였습니다.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에 맞서서 싸우기는커녕 항복해버린 김익수는 백번 죽어도 아깝지 않은 망고의 비겁지 아닙니까? 이런 저의 생각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병현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병현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집안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래, 김익순이란 분은 너의 할아버지란다. 반역자의 집안은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도망을 해서 이렇게 죽은 듯이 숨어서 살았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병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그럼 제가 역적의 자손이고 그것도 모자라 할아버지를 욕하는 시를 지어 상을 탔으니 어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날 이후 병현은 집을 나와 죽을 생각도 해보았지만 늙으신 어머니와 처자식을 남겨놓고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여 삿갓을 쓰고 김병현이란 이름도 버리고 김삿갓이라 칭하며 삼천리 방방곡곡을 방랑하며 다녔어요. 이렇게 방랑하며 다니다가 금강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앞니가 모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침 목도 마르고 해서 오물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모여 있는 아낙네들에게 물었지요. 여보시오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앞니가 없는 것이요? 아낙네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조상 대대로 앞니가 없는 사람들도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항아리에 물을 깃고 있던 어린 아가씨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기 금강산 만회암에 공허스님이 다 뽑아갔어요. 스님이 뽑아가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휴 그 스님이 자기와 시집기 내기를 해서 지게 되면 이빨을 하나씩 뽑아가는 거예요. 마을 아낙네들은 어린 아가씨가 말을 마치자 부끄러운 듯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이 말을 들은 김삿갓은 만회암으로 공허스님을 찾아갔지요. 계십니까?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하고 시집기 내기 한번 하시지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이가 담겨 있는 통을 흔들면서 김삿갓에게 다가왔어요. 소문을 들었다고 하니 이빨 뽑을 준비는 됐겠지요. 예, 그럼 먼저 하시지요. 좋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화답을 하시지요. 스님이 먼저 시 짓기를 시작했지요. 아침에 입석대에 오르니 구름이 발 아래에 있네. 저녁에 황천단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는구나. 간송이 남쪽으로 누우니 북풍 부는 줄 알겠고. 동원의 대나무가 동으로 기우니 해 점은 줄 알겠네. 절벽은 비록 위험하나 꽃은 웃고 서 있구나. 봄볕이 아주 좋다하나 새는 울면서 돌아가네. 하늘의 흰 구름은 내일의 비요. 바위 사이 낙엽은 작년 가을일세. 그림자의 물에 잠겨도 옷은 젖지 않고. 꿈에 청산을 걸어도 다리는 아프지 않네. 가을 가마귀 때 그림자의 모든 집에 저녁이 오고. 기러기 한 울음에 온 세상 가을이 오네. 김삿갓이 이렇게 시일을 짓자 스님은 머뭇거리며 다음 시를 짓지 못했어요. 어서 하시지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님은 김삿갓과 시짓기 내기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죄를 하고 김삿갓과는 좋은 글친구가 되어 함께 금강산을 거닐었어요. 며칠을 공허스님과 지낸 김삿갓은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정처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시를 남겼지요. 특히 그의 시 중에는 권력자와 부자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많아서 민중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방랑을 하던 김삿갓은 57세의 나이에 전라도 하순군 동복에서 죽고 말았어요. 조선 후기의 방랑 시인 김삿갓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성리에서 영면에 들어갔어요. 숙종대왕의 암행 옛날 숙종대왕의 이야기예요. 숙종대왕은 낮에는 나랏일을 돌보느라 바쁘게 보내고 밤이 되면 장안은 물론이고 서울 금교까지 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밤에는 조금 멀리까지 가봐야겠다. 숙종대왕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밤 늦은 시간이 되자 궁거를 나왔어요. 이 마을 저 마을을 살피며 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았지요. 가까이 가보니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내외가 까악깍하며 까치 소리를 내고는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어서 까치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숙종대왕은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내외에게 다가갔어요. 이보시오 지나가는 낙은해입니다. 내외의 행동이 하두 궁금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요? 내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얼마 후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죠. 저는 글만 읽는 선비입니다. 날마다 앉아서 글만 읽다 보니 가세는 점점 기울어 갔지요. 벼슬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마당의 배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스님이 닭발을 오셨어요. 없는 살림에 남은 곡식을 모두 모아 시주를 하면서 스님께 여쭈어봤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제 남편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지요. 언제쯤 벼슬을 할 수 있느냐고요. 스님 말씀이 배나무에 까치가 집을 지으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내도 이렇게 말하며 배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부부는 까치가 배나무에 집을 짓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까치가 집을 짓기는커녕 날아오지도 않았어요. 세월은 흐르고 부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사는 건 더 궁핍해져갔죠.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부부가 직접 까치 집을 짓기로 했던 거예요. 숙종대왕은 이 사연을 듣고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보겠소. 부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평민의 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숙종대왕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가득했어요. 예, 나리, 무슨 말씀이신지요? 얼마 후에 외방별과 시험이 있으니 그 시험을 꼭 치러 보시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을 치룰 생각입니다. 나리께서도 시험을 치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숙종대왕은 부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그 집을 나왔어요. 몇 달이 지나고 며칠 후면 별과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남편은 시험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요. 다녀오리다. 아내는 남편을 마중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마음 편히 잘 다녀오세요. 며칠을 걸어서 시험장에 도착한 남편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남편은 걱정을 하며 시험장에 앉아있었어요.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고 시제가 제시되었죠. 남편은 시제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시제에는 사람 인자와 까치 작자가 써있는 인작이란 시제였던 거예요. 남편은 인작이란 시제에 맞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줄줄 써내려갔어요. 제일 먼저 글을 완성해 제출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시제에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몰라 다들 주저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남편은 시험에 급제를 하고 벼슬을 할 수 있었어요. 여보, 그 언젠가 우리 집에 와서 별과 시험을 보라고 했던 선비님 생각나세요? 그럼요. 아마도 그 선비님이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인가 보구려. 하여간 그 선비님 덕분에 내가 벼슬을 한 것 같으오. 부부는 자기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숙종대왕이란 걸 알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렵게 오른 벼슬에 감사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대요. 제주도 대정마을이란 곳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은 튼튼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소 열두 마리를 잡아서 아내에게 먹게 했지요. 어느덧 열 달이 지나고 아내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여보, 당신이 바라던 아들이 아니네요. 딸도 좋아요.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고맙고 감사하죠. 딸을 낳은 지 몇 년이 지나 아내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소를 잡아서 아내에게 먹게 했어요. 아내는 열 달이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영관이라고 지었지요.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서 무척 기뻐했어요. 하지만 소를 열두 마리가 아니라 아홉 마리만 잡아서 아내에게 먹인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여보, 당신 덕분에 소고기를 많이 먹고 낳아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둘 다 건강하네요. 아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동생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장난꾸러기인데다가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힘자랑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주 사무배 장사들이 다 모인다는 한림에서 씨름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헤헤, 씨름판이 열린다고? 날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흠, 내가 나가봐야겠는데. 영관아, 너보다 힘센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 너무 거들먹거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누나의 말에 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씨름판으로 갔어요. 한림의 씨름판에는 제주의 장사들은 모두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누구도 영관이를 이기는 장사는 없었어요. 이제 누가 더 나올 사람은 없습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서 나오세요. 그때 구경꾼들 중 한 구석에 서 있던 간혈퍼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헤헤, 지금 당신이 나하고 씨름을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아이, 그러다 다칠 텐데요. 씨름판에 나온 사람은 영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씨름을 할 자세를 잡았어요. 괜히 후회하지 마십시오. 영관은 간혈퍼보이는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힘이 장사였어요. 영관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길 수가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영관이는 씨름판에서 진 것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놈이 운이 좋아서 날 이긴 거지. 이 땅에서 날 이길 자는 없다고. 이 모습을 보고 누나는 동생의 성질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의 신발을 석가래 틈에 끼워놓았죠. 동생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신발 못 봤어? 저기 석가래 틈에 끼어 있구나. 빼서 신으면 되겠네. 동생은 신발을 빼려고 했지만 석가래 아래 깔려있는 신발은 빠지지 않았어요. 낑낑거리는 동생을 보고 누나가 다가왔죠.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니? 그냥 빼면 될걸. 누나는 한 손으로 석가래를 들더니 신발을 빼서 동생에게 주었어요. 동생은 이 모습을 보고 씨름판의 장사가 누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모르는 척했어요. 영관은 아주 장난꾸러기였어요. 힘도 센데다가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고 다녔죠. 하루는 화가 난 아버지가 영관을 혼내려고 불러들였어요.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보거라. 영관은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싱글싱글 웃더니 밖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너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화가 난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영관을 혼내주려고 쫓아갔어요.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서 잘도 뛰어갔죠. 뛰어가는 아들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산방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네 이놈! 이제 더 도망갈 곳도 없겠다.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겠구나. 아버지가 다가오자 아들은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아이고 이놈이 어디로 떨어진 거야? 영관아! 아이고 세상에나!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울며 불며 집으로 달려왔지요. 아이고 여보 마누라! 우리 아들이 산방산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일을 어쩌면 좋아해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기막혀있죠. 아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마루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뭐, 뭐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정말 두 팔을 벌리고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까이 가서 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겨드랑이 아래 날개가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캄캄한 밤이 되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아버지는 연관의 날개 이야기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어느새 아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는 늙어갔죠.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큰 도둑이 들었대요. 높은 양반 집들을 다 털고 간대요. 그 도둑을 잡기만 하면 벼슬도 준다고 하던데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도둑이길래 못 잡아 그런데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 소문은 연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연관은 도둑을 잡고 벼슬을 하겠다며 서울로 길을 떠났어요. 서울에 도착해보니 도둑의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도둑이라도 내 힘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이다. 연관은 좋은 말 한 피를 빌려서 도둑을 찾으러 다녔어요. 캄캄한 밤이 되자 멀리서 커다란 소 한 마리가 보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소의 뿔에는 칼이 묶여있고 덩치가 커다란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바로 그 도둑이었지요. 연관은 말을 달려 도둑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는 제주에서 널 잡으러 온 오연관이다. 도둑은 연관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도둑도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연관을 도둑을 죽이고 자기가 타고 온 말에 묶어 장안으로 들어갔어요. 장안에서는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 무서운 도둑을 잡았다고 야단이었죠. 연관은 임금님이 계신 궁으로 도둑을 잡아서 들어갔어요. 제가 도둑을 잡았으니 벼슬을 주십시오. 그런데 벼슬은 주지 않고 연관을 옥에다 가두라고 명령을 했어요. 양관들은 무시무시한 도둑을 잡은 연관이 나중에 큰일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둑을 잡으면 벼슬을 주겠다고 했던 임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님은 연관을 다시 불러오라고 명령했어요. 네가 도둑을 잡았으니 찰방이라는 벼슬을 주겠다. 하지만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관은 찰방이라는 낮은 벼슬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연관을 오찰방이라고 불렀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